11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x1, x2 두 개 조각이 있고요. 둘이 뭐냐? 만나는 순간. 즉, 위치 같아지는 순간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이제 둘을 뭐냐? 같다고 놓고 딱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가속도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 각각 비분해가지고 가속도의 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먼저 둘이 이제 같다고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1은 x2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보시면은요. t의 몇 제곱이냐? 3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빼기에 몇 t제곱? 6t제곱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의 t의 빼기 6입니다. 이번에 시험의 특징이 이런 계산 같은 것도 생각보다 좀 쉽게 됐어요. 그냥 보면은 인수분해 되는 애들. 착하죠? t제곱 되는 거니까 t제곱 몇이냐? 플러스 1 되겠고요. t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라는 게 몇이냐? 이제 6에서 만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에서 이제 미분 두 번 해서 가속도의 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1 구해보시면은요. 미분하시면 2t 플러스 몇이다? 1 되겠고요. a1 바로 쓸게요. a1 써보시면은요. 얘는 이제 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v2 구해보시면은요. 마이너스 3t제곱에 플러스 몇이냐? 14t 되겠고요. a2 구해보시면은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6t 플러스의 14가 되겠습니다. 이제 t를 몇 대입하면 되는 거야? 6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6 대입하시면요. 몇 나오냐? 36인 거니까 마이너스의 22 나오는 거고 이때는 당연히 2로 똑같겠습니다. 정답 몇이냐? 2 빼기 빼기 20이니까요. 정답 이제 24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12번 bn 친구는요. 이전에 기출에 많이 나왔던 친구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몰랐다고 하다도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여보면서 대입해보면서 우리가 뭔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는 거냐? 항상 bn. bn은 말한 대로 아는 거일 수도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상관없다. 무조건 뭐 하는 거냐? 대입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제가 대입해볼게요. b번 딱 해보겠습니다. 그럼 몇이야? 우리 친구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2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제 a에 몇이냐? 1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b2 써볼게요. b2 써보시면은요. a1 똑같이 있고요. 다음 빼기 몇인 거야? 여기 2 대입하시면요. 빼기의 a2입니다. 이제 빼기의 a2. 그래서 아, 등차수열의 차구나. 바로 뭐다? 공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 몇 되는 거냐? 는 마이너스의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b3 볼게요, 여러분들. b3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 이게 쌓여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b2에서 뭐가 되는 거야? b2에서 다시 더하기 몇이냐? a3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주면은 제일 좀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b2가 마이너스 d인 거잖아? 어? a3에서 마이너스 d를 했어. 그럼 몇 되는 거야? 이전 항인 거니까 몇 된다? 우리 친구 이제 a의 2가 또 되겠습니다. 그쵸? 다시 이제 b 몇이냐? 4 하겠습니다. b3는 몇인 거냐? b3 여러분들. 우리 b3에서 또 이걸 이제 다음 항 빼면 되는 거죠? 이제 a2에서요. 빼기 몇 되는 거냐? 우리 친구 이제 a4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몇인 거야? 어, 두 항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d다? 2d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사실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 거의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규칙성이 좀 보이죠? a1, a2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니까 뭐 더 해봐야겠지만 원래는 b5 딱 써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상 몇일 것 같다? 1항, 2항, 3항이니까 뭐 a3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혹시나 이제 의심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써드리자면 b4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5항을 뭐 하는 거냐? 우리 친구 더 하는 거니까 플러스에 a 몇 된다? 5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d니까요. 대입하시면 몇 되는 거냐? a5에서 2항 앞으로 갔으니까요. a3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쯤 하면은 큰 의심 없이 쓸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b6은 몇인 거냐? 우리 친구 이제 마이너스 몇 d, 3d 되겠고요. b7은 몇인 거냐? b7은 이제 당연히 a3 다음항이니까 a에서 4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당연히 저 앞에서 문제를 못 풀리가 있다 없다? 없겠죠? 편하게 그냥 정답 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해보시면 b2입니다. b2는요. 마이너스 몇이냐? d죠? 근데 걔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d는 몇이냐? d는 이제 2 되겠고 b3과 b7의 합이죠? b3 더하기 b7입니다. 제가 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b3 어디야? 여기고요. b7 어디냐? 여기죠? 그래서 a2 더하기 a4입니다. 어? 우리 합이다? 당연히 등차 중간 쓰는 거죠. 얘는요. 두 배의 몇이냐? a3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여기 몇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0이라고 했으니까 a3이 몇이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3 구했고요. 그 다음에 d를 구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a는 이미 다 구한 거나 다름없고요. 마지막으로 몇항? bn의 첫째항부터 아홉 번째항까지를 합을 구하려고요. 두 번째 딱 써보시면 b1부터 몇이냐? b9까지를 당연히 더하시면 되겠고 우리 뭐 여기 규칙성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한 번에 더하는 게 아니라 홀수항과 짝수항을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항 따로 써보면 b1, b3, b5, b7, b9 되겠죠? 이렇게 딱 쓰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짝수항입니다. 짝수항 써보시면 플러스 딱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b 몇이냐? 2, 4, 6, 8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방금 이제 구했던 우리 규칙성을 그냥 쓰시면 되겠죠? 얘는 몇인 거야? 우리 친구 이제 a1, 여기 몇이냐? a2, a3, a4, 몇이냐? a5 되겠고요. 우리 친구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의 몇 d, 2d, 마이너스의 몇 d, 3d, 마이너스의 4d가 딱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위의 식은요. 1항부터 5항까지 합이죠? 당연히 또 등차 중앙 쓰시면 5배의 a 몇이냐? 3이 되는 거니까 2는 몇이야? 0인 거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밑에 있는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몇 d다? 1, 2, 3, 4, 7이니까 10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d니까요. 정답 이제 몇 구하면 된다? 우리 친구 2 대입하니까요. 마이너스의 20 딱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